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려면 9월 말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임시해선안과 10월 중에 사상 최초의 국가부도사태, 경제재앙을 면하려면 해법을 처제해야 하는 국가부채안도 상향 또는 중단을 둘러싸고 민주공화양당 간의 대치와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해선안에 내년 12월 16일까지 카운트를 중단하는 국가부채안도 통계란을 부착시켜 연방 하원에서 220대 211 철저한 당파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도는 즉각 연방 상원에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동시해결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승인받으려면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이외에 지지하겠다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거의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상원은 임시해선안과 국가부채안도 통계란을 함께 처리하려는 민주당안에 대해 최종 표결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상원본의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트를 넘으려면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끌어들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시절인 2019년 국가부채안도를 2년간 동결하는 데 공화당을 도운 적이 있다며 공화당이 무조건 반대해 국가부채안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로 미국이 국가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우리도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불필요하게 초래할 국가부도 사태를 결코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배학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청약하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예산 축소 등 다른 양보를 하며 국가부채안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다만 정부기관 폐쇄를 불러올 임시해산안을 별도로 처리하자며 국가부채안도 조정을 제외한 12월 3일까지의 임시해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부채안도 문제를 제외한 단독 임시해산안에 대해서도 내주 표결을 실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면 대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임시해산안부터 이달 말 안에 처리하고 국가부채안도를 둘러싼 기싸움은 10월에도 계속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